네, 이로써 역사교과서는 6년 만에 다시 국정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역사교과서는 어떤 변천 과정을 겪어왔는지, 또 앞으로 발행될 국정교과서는 어떤 절차들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이윤영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1945년 광복과 동시에 시작된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당시의 국사교과서는 지금과 같은 검정제였습니다. 하지만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아래 국사교과서는 국정화로 전환됐는데요.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국정교과서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2002년, 정부 주도의 국사교과서가 회결적인 시각을 심어준다는 비판에 다시 검정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는 근현대사 부분이 국사에서 따로 분리가 되면서 검정이 되고, 국사는 기존처럼 국정으로 남으면서 이른바 부분검정체제가 됐는데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때죠. 기존의 국사와 근현대사가 다시 한국사로 통합이 되면서 역사교과서는 완전히 검정체제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부의 발표대로 오는 2017년 국정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6년 만에 학생들은 다시 정부 주도로 만든 하나의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일단 다시 국정교과서가 된 상황에서 교과서를 앞으로 어떻게 발행할 것인지, 또 지필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가장 관심인데요. 우선 교육부는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 달 2일까지 시행하고, 사흘 뒤인 11월 5일에 구분고시라고 하는 첫 행정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교과서 지필증과 교과용 도서편찬심의회를 구성해서 다음 달 말부터 1년 동안 실질적인 지필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지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내년 12월에 감수와 현장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서 바로 다음 해인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새 교과서로 공부하기까지 사실상 1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